영순투거 입니다. 큰맘 먹고 미니탈쑤기 하나 장만했어요. 10만원은 안가지만 9만원은 없네요. 한달치 유튜브홀로 털렸어요. 도와주세요. 삐뽀 삐뽀 배송이 와서 상품을 살펴보니 참 유용하게 주방용으로 잘 사용할듯 합니다. 오이지 무침요리에 주 사용할듯 하고요. 무보쌈 김치 담을때도 절임무 짤때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짜서 요리해야하는 완성되는 탄수용도로 유용할듯 합니다. 예전에는 주방에서 짜는 일이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짜는 요리는 겁이 나더라구요. 내 팔을 보호해야해. 내 팔을 보호해야해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